물고기가 아주 훈껍 상쾌일정도로 폭발적인 공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대구들이 수면을 좀 치고 다니는데 한번더 공격적인 물고기를 잡아봐요. 진검승부로 이 앞에까지 와있네. 지금 저것들이 정갱이도 아니고 뭐지 작은 전어 같기도 하고 바글바글 하네요 바글바글 지금 5%라서 수면은 안나올텐데 지금 바글바글 갈매기 갈매기가 공격을 하려고 지금 오! 꽁치들이 쫓아다니네 작은 물고기를 꽁치들이 쫓아다니네 갈매기가 지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꽁치가 지금 작은 물고기를 쫓고 있고 갈매기도 지금 제비갈매기 같은데 지금 물고기를 노리고 사냥을 잘 못하네요 자 드디어 못잡았다 다시 도전 흥미로운걸 찍고 있네 또 아 제비갈매기 좋았어 좋았어 잡았나? 계속해서 공격하네요 미끼리 나는 따먹힌거 같은데 느낌상 흥미로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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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로운걸